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카콜라 맛있으면 또 먹어 딩동댕동 커피잔 알아맞혀 볼까요? 자 핑크가 당첨됐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핑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역배우 부자 명품배우 부자 사이더스 HQ 2015년에도 웹드라마를 비롯한 왕성한 활동과 건강을 빌겠습니다 도솔빈님 감사합니다 도솔빈님 이렇게 좋은 인사말을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progressively 창 looking